한국국토정보공사 영화배우 있잖아 신성일 예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배우 신성일 선생님 걔는 맛있다 뼈가고 언니 걔 걔 사러 줬습니까 네? 살고 사러 줬으니까 아이고 좋다고 좋다고 야 나는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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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유명한 신성일 영화배우 선생님 사시는 곳입니다 둘러보겠습니다 사람의 사관 아이고 이와 함께 한 개 더 있다, 한 개 더 있다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이게 또랑이인가 봐 아... 단풍 아니, 강아지가 살아비 그리워서 그래야 아이고, 오니까 좋아가지고 강아지가 막 물고, 찌고, 날고 만세 엄마 이뻐라, 이뻐라 아이고, 다 먹나? 간식하고 다 먹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사람이 그리워서 그래 사람이 그리워서 사람이 그리워서 강아지가 팔딱팔딱 뛰네 다리에 단풍이 물들었네 cctv 녹화중입니다 해놨고 흠 뭐가 남은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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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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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배우 신성일 선생님 흠 영화배우 신성일 선생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잠시만요 엄맥란 선생님이랑 신성일 선생님 아 아 From 생일 신성일 Hm 아 아 아 아 여기가 신생일 선생님 묘입니까? 네, 묘입니다. 아, 묘예. 아, 그렇습니까? 아, 여기는 신생일 선생님 묘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인사를 하고 가야 예의가 될 것 같네. 짠대에는 안 들어가고 여기서 간단하게. 여기는 신생일, 영화배우 신생일 선생님께서 고의 잠든 곳입니다. 아, 좋네. 아, 이렇게. 아, 모가가 하나 떨어져 있다. 아, 모가가 하나 떨어져 있네. 이게 아, 도가지, 옛날 도가지, 된장 고추장 담는 도가지. 아, 모가가 하나 떨어져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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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아이고 아이고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이고 김해 토끼 땅 언니랑 이렇게 별이 비닐을 구해갖고 이렇게 옷을 쳐서 집을 쥐었습니다. 짜란! 좋단다! 앞에 가리막이 입을 쥐고 아이고 좋나 좋나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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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어쩔 줄 몰라 아야